안녕하세요 페받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전에 재미없는 영상 하나 했죠 AMD CPU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인텔 CPU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텔 CPU 사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풀로 봐주시면 좋을 거에요 왜요? 제 말 안 듣고 사시면 제 성능을 못 쓰고 계실 확률이 높으니까요 게이밍 유저는 그나마 덜한데 이걸 작업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영상을 진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파워리밋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파워리밋 아세요? 안다는 분 있을 수 있고 처음 들어본다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워리밋 같은 경우에 인텔은 PL1 PL2 아이씨 말만 들어도 수학 공식 같고 짜증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PL1 PL2로 나뉩니다 PL1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전력량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꾸준히 이정도를 공급한다는 이유고요 PL2는 짧은 부하시 전력량이에요 PL2는 짧은 부하, 긴 시간이 아닌 부하 그때 조금 더 높은 전력량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드에 따라서 이 PL1과 PL2가 다릅니다 인텔 공식으로는 254마트까지 제공해 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전원부가 꾸진보드는 253이 뭡니까? 125도 안 내주고요 그리고 전원부가 좀 튼튼한 애들도 PL2 기준으로는 253이 넘더라도 PL1 기준으로는 그 수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여러분이 사시는 CPU를 풀 성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CPU의 전력 소비량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한 6, 7년 전쯤에 i7이 고작 4코어이던 시절에는 전력 소비량 높아봤자 100W 조금 넘었습니다 그 넘어가는 CPU가 없어요 다 100W 인접해서 놀았어요 제일 좋은 CPU가요 그럴 때는 보드 품질을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충 갖다 써도 그냥 풀 성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스 아고르보드도 보통 95W까지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풀 성능이 나와서 무시해야 됐는데 요새 나오는 CPU들 전력 소비량 아세요? 14,900K는 300W가 넘어갑니다 시네비 한치 같은 거 돌리고 하드웨어 임패로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W가 넘어가요 13,900K도 300W 정도 씁니다 14,700K도 300W 가까이 씁니다 이 셋은 그냥 300W 가까이 써요 13,700K가 200W 중반이고 i5인 13,600이나 14,600도 100W 중반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르보드는 95W, 125W 세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세팅의 보드 쓰시면은 여기에 적혀있는 K버전은 제 성능 나온 게 한 개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게이밍 용도 쓸 때는 이것보다는 확연히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게이밍 용도에서는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이밍 용도라는 게 게임만 돌렸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게임 돌리면서 스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게임 돌리면서 파일을 좋은 동영상을 다운받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을 2개, 3개를 실행시키거나 그러면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만 한다 치더라도 보드의 전력 공급량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 림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파워 림픈량을 메인보드 제어사는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쉬운 얘기인데 일부 제품이 공개가 되어 있긴 해요 너무 낮은 애들은 가끔 125W까지 커버 쳐요 라고 적어 놓기도 하던데 비보드쯤 되면 보통 안 적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원부만 보고 지대심작으로 삽니다 전원부가 10페이지, 14페이지 다 괜찮을 것 같네 하고 샀잖아요 근데 그게 엔채널 모스팻이면 생각보다 전력 공급이 높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회사는 예즈락 같은데 그런 회사는 BFB 기능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오히려 더 낮은 전력 공급량을 기본 세팅으로 잡아넣는 경우였어요 자기 전원부에 비해서 왜 그러나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파워 림프를 전부 다 설정을 달리 해놔요 PL2는 무제한이고 혹은 PL2는 300이고 PL1은 253 보통 인텔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맞춰놓는 경우도 있고 PL2를 253으로 두고 PL1을 125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 진짜 그래요? 한번 좀 보여주면 안돼요? 저도 궁금한데 라고 하실까봐 제가 스크린샷을 봐왔습니다 이거 어로스 엘리트입니다 어로스 엘리트 어열인데 자 PL2 수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PL2는 4095로 되어있습니다 4095는 풀로 풀어두면 들어가는 자동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4000W만큼 CPU에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제한급이 4095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PL2 전력 제한은 4095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CPU를 집어넣든 어로스 엘리트는 짧은 시간 동안은 풀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은 보드에 따라 다른데 진짜 짧게는 10초, 길게는 2분 가까이 유지되는 보드들도 있습니다 보드 종류에 따라 세팅이 달라요 저도 뭐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얼추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1분 내외고 진짜 짧은 애들은 10초, 긴 애들은 2분 정도였어요 PL1이 상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분쯤 지나면 상시 전원 상태로 움직일 텐데 상시 전원은 280이죠 그러니 무제한인 거랑 280인 거랑 은근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CPU가 풀 성능을 내기 위한 전력량이 300W 정도니까 사실상 280이면 거의 풀 성능이 나올 겁니다 시네벤치 돌렸을 때 점수가 5% 내외 정도 밖에 안 까질 겁니다 그것도 한 10분 짜리 돌려야 그 정도 까지고 한 바퀴 돌리는데 30 몇 초 밖에 안 걸릴 거거든요 i7, i9 정도면 그런 경우는 점수가 아예 안 까질 거예요 PL2로 움직이니까 결국 여러분이 컴퓨터 사고 난 뒤에 시네벤치 한 바퀴 떨고 있는데 제 점수 정상인가요? 물어보는 거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짓입니다 왜? PL2 기준으로는 덜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작업한다고 하면 1분만에 끝나요? 30초만에 끝나요? 아니죠 심한 경우에는 2, 30분 돌리는 경우 있죠 저도 영상 편집하고 난 뒤에 1시간, 1시간 반짜리 효과 많이 넣고 자막 많이 넣고 잘라붙이기 많이 하고 내보내기 하면 20분씩 걸릴 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30초만 풀 성능을 돌고 혹은 1분만 풀 성능을 돌고 나머지 20분 아니면 30분 이 정도는 좀 더 느린 속도가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PL2 값이 아니라 PL1 값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상시 얼마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보드의 저 기본 값을 확인을 해 봤어요 일단 스틱스 보드입니다 스틱스 보드 여러분 설정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AI 트윅 쪽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바이오스 자 롱, 패키지 롱이라고 되어 있죠 롱 같은 경우가 상시라고 보면 되고 밑에 보면 숏이 있습니다 숏이 PL2고 롱이 PL1입니다 오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 값이 얼마인지 밑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오토 값이 253이고 4095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B760 스틱스 G 보드 같은 경우에는 PL2 값은 무제한으로 풀려 있고 PL1 값은 253원 뜹니다 그래서 PL1이 253이니 저 보드에 I9 13900이나 I7 14700을 꽂을 경우에는 풀성능이 나오지 않겠죠 안 나옵니다 이거를 1분짜리 말고 10분이나 30분짜리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B 보드에 B 스트릭스 보드에 I7이나 I9을 꽂았을 때는 최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까지는 점수 폭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CPU를 완전 무제한으로 풀려있는 다른 보드에 꽂으면 바로 알 수는 있어요 여튼 제 짐작상으로는 이 두 제품 정도는 한 5% 3% 4% 까질 것 같고 이 놈은 10% 가까이도 까질 수 있겠네요 14900K는요 조금 아예 까질 수도 있겠어요 14900K 같은 경우에는 여튼 이 B 보드에서는 13세대 I7이나 13세대 I7도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뿔 딱 뽑았다 치면은 전력이 20 정도 부족하죠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I5K 버전은 풀성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스틱스 말고 몇몇 제품을 다 봤는데 이건 어로스 엘리트라고 했죠 MSI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MSI 박교포맥스 여러분 많이 쓰시는 박교포맥스의 파워리밋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얘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long, short 두 가지로 되어 있죠 long 파워리밋, short 파워리밋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long이 상시고 short이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PL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에 게 PL1이겠죠 PL2 4096 풀입니다 PL1 4096 풀입니다 박교포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냉 장착하고 있다면은 전력 제한이 안 걸립니다 수냉 장착 안 하면 전력 제한 걸려요 공략 쓰면은 박교포보드는 기본 설정에서 전력 제한이 걸리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PL2로 공급하겠죠 근데 그 외에 전력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CPU Current Limit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CPU 전력 공급량이 512A라고 기본 오토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PU의 기본 전화면 1.3V 내외일 테니까 600W 정도만 공급이 됩니다 4096까지 풀려있다 치더라도 600W 정도밖에 공급이 안된다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거에요 어쨌든 박교포보드는 풀로 풀려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보드 싹 다 제 성능이 나올 수도 있겠죠 B보드에 넣어서 근데 B보드는 기본적으로 제트보드 중상급보다는 기본 전화면 조금 높게 나옵니다 보드 품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오버클럭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면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CPU 전화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쳤을 때는 B보드는 제트보드보다 온도가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실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에요 아닌데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B보드가 제트보드가 온도가 착했는데요 자 그분은 내가 100% 장담하는데 전력 공급량 확인해 보십시오 PL1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상시 전력 공급량이 얼마나 되었냐 250? 뭐 이렇게 좀 낮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트보드에 무제한 어플로 있는 보드보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력을 적게 공급하고 CPU가 1을 덜 하기 때문에 같은 CPU 넣었을 때 온도가 더 착해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B보드인데도 온도가 착하게 나왔다면은 여러분이 쓰고 계신 CPU는 최대 성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닌데 내 B보드 썼는데 I7 공랭으로도 잘 되는데 아 헛소리입니다 아 헛소리인 거예요 본인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신 분 얼마나 있습니까 보드에 따라서 방금 전에 봤던 파워리밋 값이 다른 거 파워리밋 지금 우리 방금 받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L 280이죠 스티릭스 253입니다 바퀴 폰은 무제한이었어요 밖에는 무제한 지금 보드 3개 봤는데 3개 다 닫았는데요 맞죠? 이거보다 품질이 더 따진 보드는 125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공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보통 공랭 쿨러가 180W에서 200W까지도 커버를 치거든요 대장급 쓴다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5나 175, 150 이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 보드가 있다면 실제로 봤습니다 175도 봤고 125도 봤어요 그런 보드가 있다면 공랭으로도 i7이 커버가 되겠죠 대신 그 i7은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 재성능이 안 나오겠죠 다운로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게임 패치 게임 섭취 같은 경우에는 CPU의 자원을 50% 이상 땡겨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스팀 속도 제한 풀고 다운로드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i7 쓰고 있더라도 로드율이 4, 50%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인터넷 진짜 좋은 곳을 쓰면 7, 80%도 써요 다운로드 하나로 그만큼 쓴다고요 게임 로딩이나 게임 설치할 때도 높은 CPU 사용률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풀 성능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보드 파워리밋이 낮은 걸 쓴다면요 그리고 그 보드의 파워리밋이 얼마인지 회사들이 공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울메 교장업기로 그냥 중급 이상의 보드로 쓰는 게 안전빵이란 겁니다 몇 푼 싸다고 저는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위보이 좀 쎈데 하면서 에즈락을 싹 골랐 것 같든지 아니면은 MSI, MA보드 좀 싼 것 같은데 이걸 싹 고른다든지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윗급이 아닌 그 밑에 있는 HD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 그런 거 고른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봤던 얘네들이 CP를 커버 칠 수 있는 파워리밋만큼 출력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할 거는 제가 특정 보드를 자주 추천하고 그리고 각 회사에 박격포, 어로스 엘리트, 터프 이 정도 등급 위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저기에 있습니다 터프도 참고로 253입니다 어로스 엘리트도 253 아니면 280이고요 비보드냐, 제트보드냐는 다르고요 그리고 박격포 아까 보셨다시피 무제한껄 풀려 있습니다 저런 풀려있는 애들 써야 됩니다 풀려있는 애들 쓰더라도 비보드는 제트보드보다 성능이 똑같다면은 기본적으로 CPU 온도를 더 높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상위 CPU 쓴다면 왜 하면은? 이 정도급에서는 제트보드 쓰세요 이 급에서는 중급의 제트보드를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저 파워리미 때문에 그리고 i5급이나 쓸 때나 비보드 중에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걔네들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구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월간견적에서 일일이 확인했는 보드들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맨날 전원부 중요하다고 떠드는 이유는 저 파워리밋이 당연히 보드 품질이 구릴수록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재미없는 인사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보드 하드웨어 인포 하드웨어 인포 실행해 보세요 하드웨어 인포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실행해서 내가 쓰는 보드 어떤 보드인지 적어주시고 PL1 값 얼마 PL2 값 얼마인가 적어주십시오 누구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당장 저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많은 분들한테 이 보드 사기 전에 얘 파워리밋은 얼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보드에는 이 정도 등급의 CPU를 써도 되겠구나 쿨러만 좋은 거 쓰면 충분히 재성능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좀 귀찮긴 하다도 인텔 시스템도 상관없습니다 10세대 11세대 다 상관없어요 시스템 쓰고 계신 분들은 자기 보드 이름 적어주고 그 밑에 하드웨어 인포 실행해서 PL1은 몇 워트다 PL2는 몇 워트다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한번 제가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도움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